안녕하세요.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. 안녕하세요. 힙합 프로듀서 겸 래퍼 니와팀입니다. 현재 일본 차트에서 1위고 이 팀이 보이밴드 팀의 오디션 방송으로 탄생을 한.. 재킹하고, 재킹이라고 부르는 이 연출이나 스타일링 이런 거는 K-POP의 느낌도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K-POP의 느낌도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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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-POP의ある K-POP의 느낌도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K-POP의 느낌도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왜 이래 러브로 인여밥 러브로 인여밥 이러브로 인여밥 한좋은 본인이 음.. 일단 어떠셨나요? 음악적으로는 808 트랩 비트 기반의 약간 마칭밴드라고 하잖아요. 행진곡 같은 느낌으로 계속 빌드업 하는 느낌으로 장엄한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. 본인이 이런 음악만 봤을 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? 아니면 좋다고 생각해요? 저는 굉장히 좋은 곡이라고 생각해요. 이게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요. 왜냐하면 BF가 냈던 샤이니 원이나 기존 노래들을 들을 때는 기존 노래들은 약간 AAA 노래처럼 대중적이었다면 이 노래는 나는 너무 매니악하다.